아 이거 굉장히 땡큐일 수 있거 아니야? 단단매치 류 그리고 장기애플 겠죠? 장기애플 나올까요? 가위나올까요? 가위리어도 괜찮을 것 같고 가위리컨디션 좋으니까 장군 싸우면 가위리기 좀 무대하기 때문에 또 심한이 있고 트리거가 원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자유요건 티켓 사는 순간 장군도 안됩니다 폭격기 류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안들어가고 심한으로 좀 받아먹고 와 윗포인식 방금 아 언제 잡아요? 네 뒤잡기 잘했어요 근데 근거리에서는 가위리 당연히 밀리죠 모아야되니까 모은 시간이라니까 알고있어요 그리고 승금포 용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용건을 생각보다 가위리 쉽게 세게 못 때려요 아 그렇죠 결국 앉아있어야 되겠는데 그걸 키고요 대시 잡기 승금포 썸머셀트 조심해야됩니다 승금포 썸머셀트 이거 투기 때문에 오우 아우 아 이 썸머셀트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게 승금포로 맞으면 여기 마무리는 안돼요 지금 굉장히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기가 좀 더 참아야되요 와우 승금포 썸머셀트 와우 아 근데 이 매치업이 약간 쫄깃쫄깃한게 장풍 감이 근접적이기 때문에 멀리서가 아니라 아 그리고 데미크로 선수가 저 가위리의 이제 미스 썸머셀트 위퍼니쉬 구간을 좀 잘 알고있어요 네 앞강 펀이 오건 뭐가 오건 간에 그렇죠 상단을 잘 돌려주면 안장강 펀 위퍼니쉬 서니꿈 아 구덕 먼저 왔어요? 네 그래서 놓아주면 안되죠 그쵸 안장강 트리거 정도 생각할텐데 아 역시 승금포 썸머셀트 아 안장강에 가고 싶죠 딜는 한개 썼어요 그쵸 서니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계속 대미가 세지 않으니까 아 역시 게이지 두 선수 다 차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장풍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매직 점프인 줄 알았어요 모았고 못 들어갑니다 버튼 눌러주면서 비보기끼리 아! 결국 나오죠 카운터 비퍽이 쥐이! 그리고 강펑캔슬 장풍까지 이야 이거 굉장히 치열한데 생각보다 누가 할만하다는 점 굉장히 거리 조절 잘해 주리면서 다이리 모으기 시간 다이리한테 모으기 시간 안 치니까 이렇게 힘들어 어! 가는 거 같아요 아 가나요? 아 오나요? 장기업화 되지 않을까 뭐 VTK1에 뭐 테리가 1정도의 장기 F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 그렇죠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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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더 데미크 선수는 이게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쵸 원래 장풍전은 내가 원래 하던 거고 장기 F는 한 번에 탑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장풍 레이리어트 반응도 좀 더 수월해지고 네 갑니다 바로 갑니다 역시 대쉬는 뭐 인사죠 파이파보 이런 반응 이런 반응 오프라인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반응 빠릅니다 한 번 더 쏴봐 네 진짜 다 쏴 또 미스 그리고 렐리어트까지 한 번 더 쏴봐 쏴봐 굉장히 힘듭니다 뒤에는 벽입니다 이제 어느덧 점프 서기면서 뭐 점프지 대쉬 뭐할까 뭐할까 아 양양 이게 바이파로죠 아 그렇죠 이거죠 물론 가위도 잘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니니까 장기 F 나와야죠 심리장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장풍은 쉽게 못써요 아까 두 번 정도 또 했고 저게 아이언머슬로 받으면 받는 건데 레디어트 반응을 해버리니까 아프네요 아프습니다 어 어 다이나마이트 데쉬 뭐할거야 오 백대치 했으면 죽음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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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전 앞에 내밀라는데 대충 늦었죠 아 진짜 힘들어 보여요 다행이네 바꾸 좀 있으면 트리거가 더 어 뭐야 우와 아우 우리 아빴어요 세게 때려줘 세게 때립니다 근데 이런 트리거도 빨리 키는 게 나요 그쵸 빨리 키는게 나요 오히려 어! 한번더! 어! 있나요 근데? 아 이거 근데 왜 데빗그룹이 더 무서워보이냐 위에 아악! 오 맞으면 갑니다 맞으면 가요 큰일날뻔였어요 가덴사 그냥 생각해야되지 않을까요? 트리거 키면 가덴산데 이쪽은 한 번 맞으면 죽고 저쪽은 트리거 키면 가덴사고 서강펀 트리거인데 이제 서강펀 윗펀씨 하냐 안하냐에요 그렇죠 그니까 따로 키킬 수는 없어요 장기 에프가 펍치면 안돼요 펍치면은 큰일나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아아아아아아악! 약발 아 약발 선택 좋은데요 제 긴 기본기 어우 쫄깃쫄깃해 너무 쫄깃쫄깃해 이거 지금 앞으로 앞으로 어 이거 레디아트 반응? 하죠 바로 하죠 두번째는 하죠 어어? 진짜 세게 맞을 수 있어요 방금? 잡힐 수 있었거든요 아아아아악!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아아아악! 맞고 대시 이제 스프리오 아아아아 반응하지 못했어요 단단하게 해 해봐 단단하게 맞았죠? 어 약간 심화엘렉스로 어 맞았죠? 흐흐흐흐 아 여기 지금 너려졌는데 아 근데 데미커루사 진짜 지금 생각이 너무 좋아요 네 그 안자강거리 밖에서 있다가 안자강만 나오면 육펜씨 다 하겠단데 아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걸 안 내밀어주니까 이거를 하으흐흐흐흐흐아아아 아하아 갑니다 오도도도도도도도 아 역시 장기예프가 만든 선택이었어요 네 지금 굉장히 플레이가 좋거든요 지금 아 1대 1을 만들어주는 바이파로 아 지금 장풍도 잘 안맞고 어차피 장풍 한대 맞고 두번에 한번은 스프링을 치겠다 아.. 확실히 지금 장풍을 만약에 온라인이었으면 저정도 어디에서 레이디어트는 어느정도 반응을 하기 어려운데 그냥 하죠 여기서 만약에 쏘면 나가는거에요 그냥 한 번정도는 피할 수 있는데 두번째는 치거든요 바이파론은 장풍 쏠지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됩니다 끝까지 이 긴장을 그치 놓치면 안돼 물론 바이파론은 살짝 놓쳐도 되는데 데미크론은 절대 놓치면 안돼요 놓치면 안됩니다 지금 레이디어트 나오다가 후우 일탈 먹었기 때문에 3타까지만 되기 때문에 아아아아악 다른거 너무 신경쓰다보니 무적기가 없어요 지금 익스프레스 한 번 태워주고 아 좋았습니다 이거 그쵸 중원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근데 한 번 더 때려야돼 스테링어 켜져요 스테링어 어 안밀어요 안밀.. 안민다고요 이거 안밀선택 장풍 쏘면 큰일 대신해도 죽고 약속 한 대만으로 죽는데 1미리씩 앞으로 간다 좀만 더 가면 병이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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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시켜서 레이디트 반응을 할 수 있나 앞으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비둘거 예상하고 야아 방금판단 와아 좋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었죠 아 그럼요 반응해주죠 레이디어트 대시대시 밀구요 이거는 아 꺄한 라고 이제 예상.. perd 아 그냥 sentido 아이온 머슬 받고 안가면 돼요 사실 아 안자강 트리건데 잡기 한 번 노려봅니다 오우! 너무 센거 아닌가요? 이거는 연잡이 올 줄 알고 잘 되졌어요 트리거 여기서도 많아 이들 아이온 머슬 추가타도 있고 레디어트도 있고 근데 이거 잘못 탐방돼 아 트리거가 찼어 근데 장기애프가 지금 아무것도 안했네 아무것도 안히면 돼 맞아 맞아 이거 바로 앞에 있겟 근데 지금 잡기거리가 정말 장기애프 유저들만 쓸 수 있는 스크립이에요 아 그렇죠 걸어가서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돌립니까 이 선수 가이라이터 한게 믿겠지 반대로 가이라다가 장기애프 와서 이런 플레이 아 이거 너무 조깃해 이거 찐막인데 서로 있을건 다 있어요 안잡고 잡히면 사고 터지는 겁니다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데미크로 잡히면 안돼요 저건 맞아도 돼 사실은 잡히면 어떻게 턴테이 쉬미였죠 늑공격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데미크로 진짜 안 지르면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단한 주인데 아니 평하다 바이팔을 입장에서는 아다아 난리났다아 이거 여기서 잘 비벼고요 맞았어요 어 안맞았고 좀있으면 장기F 트리거가 온다는거 머슬로 계속 먹는 이유가 트리거 구간을 만들어야겠단데 와 근데 잘 피했어요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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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가야죠 갈 수가 없죠 이거는 간다구요 데미크로 가는거 맞습니까 그건 너무 절밤들 baar 마지막에는 약간 안돼던게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전인을 맞추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데미크로이 들어가면서 장기F한테 양양 2번 맞고 거기서 이제 게임이 시작된거였어요 왜 다시 Was을까 아마 데미크로도 듯 양양을 맞을때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갔을까 괜히 왔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바이파로드의 미스가